안녕하세요 여기 핀란드 공항입니다 공항이 되게 조그마해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명품 주얼리 있는 곳이죠 뭐 IWC도 있고 까르티에도 있고 오메가 태그에요 쇼파드 피아제도 있네요 생각보다는 좀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소한 분이 계십니다 전에 인천 공항 생기기 전에 꼭 김포공항 같아요 면세점들도 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공항치고는 낯선 모습입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저번에 독일의 프랑크프루토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또 줄도 많이 서서 되게 조급했어요 그리고 인민국에 있는 사람이 빨리 일도 처리도 안하고 그리고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참 여기는 되게 차분하고 좋습니다 저쪽 오른쪽 끝에는요 한국사람들은 자동 출입급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사람들만 자동 출입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대단한 발전입니다 특이하게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중국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운avais diskut였어요 otinguaraku 스트 bir 영웅 함께 생명반들 드af 하시는 분들 비밀 Yang 축원하는 지역은 안내 데스크죠 영화 홈 roman 밖에는 눈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전체 Blâning에 거치 permet 밖에는 눈이 많이 와 있습니다 허리를 구입하는 곳 ö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공항 안에는 짬짬이 있을 것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핀란드 헬싱키 국제공항이었습니다